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bj페이 배정현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12강 공부하게 됐는데요 오늘은요 키워드가 어떻게 해당하는 건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우리 그 전에 계속 숫자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 외워놓은 숫자 안 쓰면 아까우니까 숫자 관련된 표현 하나만 더 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까지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자 숫자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재미있는 표현은 전화번호를 묻고 답하는 걸 텐데요 자 일단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면 왜이 왜이 자 요게 여러분 매일 쓰시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같이 해볼까요 왜이 왜이 좋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전에는 이게 왜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때는 누구를 부를 때 왜 왜 이렇게 부를 때 그렇게 쓸 수 있고요 전화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상냥하게 같이 해볼게요 왜이 왜이 자 근데 조금 더 친절한 느낌을 담으려면 요렇게 한번 요렇게 이어보세요 자 저 따라 해볼게요 왜니하오 시작 왜니하오 그리고 찾는 상대방이 있나 없나 확인해 좀 해볼까요 라오반 짜이마 라오반 누구였죠? 사장님 그리고 짜이마 계십니까? 라오반 짜이마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자 안 계셔야 스토리텔링이 편하기 때문에 안 계시는 걸로 해봤어요 타는 누구예요? 타 시 시 맞아요 그는 사장님이고요 타 부 잘 타 부 잘 그는 안 계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표현은 통째로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니 시 나 왜 니 시 나 왜 일단 따라 했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 그 전에 우리가 누구세요 를 배웠었거든요 당신 누구세요?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 배웠는데 그때는 그 표현이 뭐였죠? 맞아요 그때는 니 시 시 였어요 그쵸 기억나세요? 니 시 시 이렇게 누구 시 누구 시 써가지고 니 시 시 였는데 이번에는 닌 시 나 왜 라고 했어요 일단 니보다 닌이 좀 공손함을 담았고요 시 라고 하면 누구야 라는 의미인데 혹시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거나 조심스러운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공손하게 당신은 어느 분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더 공손하게 묻는 표현이에요 우리 책이 TNT 비즈니스 중국어니까 비즈니스의 찰떡인 표현이죠 같이 해볼게요 니 시 나 왜 한 번만 더 니 시 나 왜 좋습니다 자 누군지 밝혀 볼게요 워만 저 뱀 시 한국어 더 파고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워만 하면 우리 근데 우리 이렇게 이어 볼까요? 워만 저 뱀 워만 저 뱀 자 저 뱀은요 이 쪽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우리 여기는 제가 있는 이 쪽은 한국어 더 한국의 파고다 파고다 입니다 라는 회사 속이었어요 이게 비즈니스 표현이기 때문에 아 저 페이예요 라고 하면 페이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 저희는 한국에 있는 파고다 회사고요 만약에 자기 소개까지 하려면 요 다음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회사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워만 저 뱀 시 한국어 더 파고다 시작 워만 저 뱀 시 한국어 더 파고다 여러분 회사 이름으로 꼭 넣어가지고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워만 저 뱀 시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워만 저 뱀 시 한국어 더 파고다 땡땡땡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본론이에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우리 그 전에 배웠었던 요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지정과에서는 또 샤오가 우리 금액물 썼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하나씩 하나씩 마파닌 마파닌 마파는 뭐냐면 아휴 귀찮아 할 때 마파닌인데 닌이 붙어있으니까 당신 좀 귀찮으시겠지만 제가 좀 실례 좀 할게요 라는 고급진 표현입니다 실례지만 이라는 표현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마파닌 많이 번거로우시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사장님 알고 그쵸? 사장님의 그리고 핸드폰 알고 요까지 한번 끊어 갈까요? 사장님의 휴대폰 번호는 하우마 하우마 번호예요 이어 보면 사장님의 휴대폰 번호 그쵸? 이제 여기까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시 입니다 근데 두어 샤오가 붙었어요 두어 샤오는 어떨 때 써요? 얼마 그쵸? 근데 가격을 묻는 게 아니라 이때는 번호가 우리 예전에 배웠던 지 요거랑 또 직전 시간에 배웠던 두어 샤오 요게 중국에서 수량을 담당하는 건데 지는 어떨 때 써요? 이 지 지 지 지는 지 위에 지하오 지 디엔처럼 고정된 수를 물을 때나 아니면 십 이하의 좀 작은 수를 물을 때 쓴다고 했잖아요 그 외에 거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외에 거는 다 이 친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십 이하의 적은 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 위에 지하오처럼 30일까지 딱 있는 거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어 샤오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표현을 두어 샤오 가지고 수량으로 물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라오반더 수지 하오마 시 두어 샤오 시작 라오반더 수지 하오마 시 두어 샤오 시작 한 번만 더 라오반더 수지 하오마 시 두어 샤오 한 번만 더 라오반더 수지 하오마 시 두어 샤오 요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나가다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 만났을 때 저기 전화번호가 그러면 라오반더 자리를 당신의 라고 바꿔 가지고 전화번호를 물으실 수 있어요 네덜 수지 하오마 시 두어 샤오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될 거 하오마 가 번호인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하오마 라고 하면 네덜 수지 하오마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의 핸드폰 좋아? 라는 뜻이 돼 버리기 때문에 요때만큼은 꼭 성도를 잘 지켜야 전화번호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를 물었으니까 답변을 할 텐데요 전화번호를 딱 말씀 주시네요 자 근데 여기 병음이 살짝 우리가 알던 거랑 달라요 숫자 1은 ㄹ, ㄹ, ㄹ이라고 배웠는데 어? 왜 1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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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이라고 돼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 입모양을 잘 보세요 이, 치, 제가 1을 할 때랑 7을 할 때랑 입모양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1인지 7인지 좀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들이 많이 많이 나열될 때는 보통 3개 이상 나열될 때는 1을 말할 때 이가 아니라 야오라고 쓰기로 중국인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우리도 거기 동참해서 같이 해줄게요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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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다 010이죠?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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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그 다음부터 여러분 편하게 말씀하세요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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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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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ㄳ然後 그리고 여러분 걸로도 꼭 연습해보세요 여러분 번호를 딱 써놓고 해놓으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의해야 될 거 숫자 1을 말할 때는 이 말고 야오라고 하면 이 친구 중국어 좀 배웠는데 나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요거 해볼까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번호 안내 받았으니까 인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해야겠죠? 근데 시에시에 하기에는 너무 담백하다면 앞에다가 또, 만을 다자를 넣어가지고 많이 감사해요 라고 얘기해 볼게요. 시작! 네, 시에, 시에, 시에 보다 조금 더 센스 있게 정말 감사해요, 도시에 이렇게 쓰시면 전화번호 묻고 답하는 거 끝!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번호 말하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진짜 키워드를 만나러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 장면이 아니라 전화 장면이 아니라 동료와의 대화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대화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의문사.머를 좀 수집을 해볼 텐데요. 의문사 뭐뭐 배웠어요? 무엇? 딱 떠올라야죠.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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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너 배우니 중국어를 와 이제 여러분 이 정도는 뭐 제 설명이 없어도 다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다 라고 했구요 여기가 이제 오늘의 핵심 키워드에요 그렇긴 한데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배우긴 하는데 우리말하고 똑같이 쓰면 돼요 너 어떻게 알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먹는 거 뭐예요? 근데 스테이크를 처음 먹어봐요 스테이크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지? 그리고 어떻게 배우지? 어떻게 동사하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사로 막 갈아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배우냐 했더니 범인은 누구?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래서 사장님이 말한 것이에요 라고 얘기했네요 따라해 볼게요 랄반 쑤어다 랄반 쑤어다 그랬나 봐 하장님이 박대리네 요새 중국어 배우던데 김대리나 안 배우나?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랄반 쑤어다 라고 했구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니 쑤어 니 쑤어 랄반 쑤어 랄반 쑤어 랄반 쑤어 랄반 쑤어 처음 나온 낯선 문장이지만 하나하나 섞해 보시면 돼요 니 너는 쑤어 어떻게 랄반 쑤어 랄반 쑤어 랄반 쑤어 안 배우니 중국어를 그러면 여기에는 좀 왜 라고 하면 의역된 거라서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혹은 어째서 라고 번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어째서 중국어를 안 배우세요? 요새 한중 관계가 뭐 이런데 왜 중국어를 안 배우세요? 중국은 가까운 이웃나라인데 왜 중국어 안 배우세요? 하장님이 배우라 했는데 어떻게 배우지 않으십니까? 자 이 문장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니 쑤머 랄반 쑤어 자 그러면 중국어는 뭐 자기가 배우든 말든 자유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 왜 식사 안 하세요? 니 쑤머 부 출판 왜 식사 안 하세요? 니 쑤머 부 출판 그쵸? 어 왜 쌤은 안 쉬세요? 니 쑤머 부 시우 시 알고 계시는 동사로 쑤어하이 자리를 싹 바꾸면 또 여러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따라해 볼게요 니 쑤머 부 쑤어하이 자 그러면 변명을 좀 해볼까요? 내가 왜 안 배우는지 제가 중국어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문장을 내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어디 어디 왜 열 나를 떠올려 가지고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제가 어디에 있어요? 날 요 시간이 시간 중국어 배울 쉐한유 자 이렇게 읽기만 하면 돼요 제가 중국어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억울한 표정으로 원 날 요 시간 쉐한유 요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안 배우긴 하는데 궁금하긴 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을까? 한 위 점머 양 부 나 마 일단 아는 것부터 해결 부 나 마 안 어려우세요? 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고요 앞에 있는 요 세 글자만 잘 활용하시면 돼요 요것도 한번 별표 쳐 볼까요? 자 점머 양 점머 어때 어때 점머 어떻게 어떻게 잖아요 점머 양 하면 어떤 양 어떤 양 즉 어때 점머 양 어떤 양 내가 입은 옷이 점머 양 어떤 양 오늘의 수업 점머 양 어떤 양 날씨가 점머 양 어떤 양 하위 점머 양 중국어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쉽죠? 나중에 기분이 어때 날씨가 어때 오늘 어때 2시 어때 6시 어때 퇴근 어때 이렇게 물어볼 때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정말 꿀 표현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점머 양 점머 양 중국어 어때 하위 점머 양 무나 마 여러분 하위 어때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요게 여러분 솔직한 답변이 아닐까요? 어렵긴 하죠 한자도 많고 성조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하위 헌난 하위 헌난 하위 헌난 어렵긴 해 근데 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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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런데예요 앞에서는 선생님이 커실 라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또 딴실이래요?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는 것처럼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커실 그리고 단실 모두 전환관계를 표현해요 그러나 그런데 커실은 글자 쓰기 쉬우니까 아직 기억하시죠? 커실 나는 커실이 좋아 하시면 커실 외길 인생 어 난 다양한 표현을 쓸래 그러면 커실도 썼다가 단실 썼다가 이렇게 쓰시면 더 다채로운 중국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장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중국어 어렵긴 하죠 한위 헌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 한위 怎么样 여러분들한테 중국어는 어때요? 이게 거꾸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중국어가 재밌어 근데 어려워 그걸로 하고 답변해 볼까요? 시작! 한위 很有意思 단실 안 난 재밌는데 어렵든 어려운데 재밌든 할만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더 재미있는 중국어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보 13 15